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함께 될 것 같습니다.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있는 여신체도 이스라엘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. 신고를 나누는 것입니다. 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와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하면 화장하지 않으면 땅에서 썩잖아요. 그러니 생명을 부르며 들어가면 참 뜻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 한 번 일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은 얘기를 우리 문화같아 해봐요. 오늘 아마 같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